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불꽃놀이를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사는 빌리지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딴 데 가서 보고 왔는데 여기서 하는 것도 되게 이쁘게 자란다고 해서 오늘 거기를 갈 거예요 오늘은 똘이도 같이 새해를 맞이하러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비를 맞으면 새해를 시작하러 갈 거예요 아직 12시 안 됐고 11시 32분이에요 아직 12시가 안 됐는데 불꽃놀이를 벌써 시작해갖고 빨리 준비하고 갈 거예요 지금 똘이와 함께 가고 있어요 야 이리와 지금 무서워갖고 안 갈려요 가장 똘이 얘가 진짜 등키는 산만한데 겁이 많아갖고 똘이야 같이 가야지 일로와 일로와 지금 도착했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사람 완전 많아요 지금 도착했어요 3, 4, 3, 2, 1 3, 2, 1 3, 2, 1 4, 3, 2, 1 4, 3, 2, 1 4, 3, 2, 1 4, 3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